오늘 노래 하시려고, 어우 좋아요. 아름다우십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초 위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. 나리야, 세레나, 셋, 둘, 원 벨라리야 파레좌나 깨벨라 선생님 너무 잘하셨는데, 지금 보세요. 그냥 따라해보세요. 깨벨라 고사 전문용어로 네가토라 그러거든요. 연결을 해보세요. 음과 음 사이를. 깨벨라를 깨벨라 고사 해볼까요? 앞에만 세워 깨벨라 고사 나를 깨벨라 솔레 훨씬 좋아요, 선생님. 지금 그렇게 연결하실 수 있죠? 나리야, 세레나 나리야, 세레나 나리야, 세레나 나리야, 세레나 도 안되게 나리야, 세레나 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핸드 영결해서 핸드 렛나리야 바레좌나 바레좌나 연결라 고사 고음이에요 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마, 나가 같은 음정인 거 아세요? 여기 콩나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칸 5선지에 마, 나가 같은 음정인 거 보이시죠? 돈지 비인지 몰라도 돼요? 마, 나의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음정을 딴따란 여기 한 번 더 쳐주세요 약간 마, 나는 한 번 더 셋 넷 로, 나, 두, 소울, 렛 이 운로 고기, 고기가 아까도 다른 분을 들으셨죠? 생각보다 길죠? 여기 한마디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, 떼, 두, 세, 넷 오, 소울, 스타브롬,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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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잘 못하고ânтора 하나님 마지막만마 ину 동의만 외우세요. 상대회의 가사를 외우실 수 있죠? 상, 프론트에, 데, exemple,,م, bạn이 쉬고 들어가셔야 돼요 앞에 våra 보시게 앞에rik도 보지 말고, 상, 프론트에, 데, β 많이 숨쉬고 맞아요 훨씬 좋아요 짐 챙겨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박수 좀 받으세요 반주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도 한 5초 정도 움직이지 마세요 사는 게 멋있는 꽃으로 서있을게 나가야지 하시면 안 돼요 서있을게 반주도 끝나고 여운이 남잖아요 내가 놔주는 거예요 관객은 내가 낚싯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관객을 여러분 조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박수 다 받고 즐기고 내가 그 다음에 인사 약간 보고 지금 고음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 스타브롬 대하 대세와 스타브롬 대하 대세 맞으시고 마지막이에요 스타브롬 대하 대세 한 대도 즐기고 있다가 시간 있을까요 한 번씩만 더 돌아볼까요? 오늘 안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.